조혜지 홈즈가 새롭게 준비한 집 보러 완내! 오도이천 시골살이 로망이죠. 이런 집 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네? 이방이라고? 천만 원을 주고? 웨이브를 하셨대. 진짜로? 말이 돼?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대포의 장소. 서울 전시역의 재택근무 공간 필수인 크리에이터 부문. 지민이가 좋아하는 지민이가. 지민이가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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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네, 이제 지금 안에 김지민이. 김지민 씨 모셨습니다. 조혜지협 때가 이 동권이 오셨습니다. 업무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갈 일이 없어요. 개선 있는 페이지보 안 돼. 창의적인. 유니크하고 뭔가 떠오르는. 일을 줄 수 줄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뇽. 빠이빠이 잔다.